네 배가 인공지능을 백업했어요 원래는 지우라고 파괴하라고 이제 그 저 박사가 조언했는데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빼버 그 혹시 몰라 가지고 백업 해놓은 거야 보니까 둠슬레이어가 그래서 지옥문을 연거 같고 다시 지옥으로 가는거 같네요 와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 있겠냐 자 깨니까 예상대로 지옥이 다시 왔죠 아주 황패 가오겠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와도 전혀 무섭지가 않죠 우리 둠가이는 그래도 뭐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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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짜 정말 진짜 어이없게 죽는다 둠가이가 어디 죽어도 이렇게 죽을까 자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슈퍼 샷건이 제일 좋은것 같아 이쪽인것 같아 그치? 오늘 소 800마리아 밀어서 어 한창 한창 바쁠 때 가셨네요 진짜 가자 왜 잡몹들이 이렇게 마중 나오는건가요?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잡몹들이 이렇게 마중 나오죠 죽어주지 않을래? 글로리킬 아 네 이상순이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아 아파 아팡 어디보자 일로 가면은 또 잡몹이 나오시고 잡몹도 한마디 또 있네요 올라가자 좀 올라가자 야 버서커인데? 자 저건 좀 이따가 지금 말고 시공으로 시공의 폭풍으로 시공으로 시공의 폭풍으로 히오스가 또 자 어딨지? 야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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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구요 이거 먹고 비켜 쟤부터 쟤부터 저기 있네 쟤부터 빠텍 일로와 일로와 어딨어 어디야 쎄? 아니 쟤부터 잡아야 했는데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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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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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있을때 빨리 빨리 글로리킬 시간이 없다 빨리 빨리 야 악마 다 죽여버려 일단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악마고 뭐고 다 큰일 없어 또 어딨어 끝이야? 진짜 엄청나 시공으로 시공으로 안녕 하잇 안돼 안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되죠 어디 보자 어이구 롤롤롤롤롤롤 하잇 그렇지 와우 와우 움직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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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 새골 삑다구가 많네요 여기 음 음 글로리킬 이거네 야 한방이네 이거 완전 세네 두방이네 하오우는 진짜 세다 어디야 음 그래 끝인가 이 끝인가 어 기름이다 진짜 웃겨 지옥에도 기름이 있어 어디 보자 뭐 템 같은거보다 다 먹어준거 같고 어 음 가자 아니 무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애들을 뭘 상대하며 싸워야지 너무 모르겠어 하도 많다보니까 무기가 음 자 또 엄청 뭔가 나오네요 어 아따 시끄러워지네 시끄러워지네 진짜 열쇠 자 이제 무시하고 쭉 가게요 어 마리아 누나 어서와 여하 여러분 하이라 한 듯 이제 줄임말 유행어의 선두주자인가요? 여기 보자 아이고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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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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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럽게 아프다 헤헷 아니 어떻게 가자 이런데 어떻게 가는걸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어떻게 넘어가라는걸 이거 어떻게 가라고 이거 이쪽에 아닌가 이쪽에 아닌가 이쪽에 아닌가 배 아따 시끄럽네 시끄러워 죽겠네 시끄러워 죽겠네 얘들한테 총알이 아깝다 아 아 얘들 한꺼번에 뭐 왜 그렇구나 아 너무 시끄러워 어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 아 반대편으로 가라고 미안 몰랐다 하 이쪽이었네 이쪽이었네 이쪽 어이구야 하이냐 하이냐 왜왜왜왜왜 왜 점프게 안돼 하 하 너무 가슴 아프다 자 오늘 그래도 불금이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여러분 그렇죠 나만 좋은건가 불금이니까 나만 그런거야 자 자 가면서 음 안목도 처리해주고요 이런애들은 총알이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빨리 없애야돼 제일 잠모음인데 너무 시끄러워 물론 내 입도 시끄럽지만 어? 이쪽 길이 있는데 못따라? 가볼까? 뭐가 있는데 여기? 오 뭔가있어 기름이 있네 아이고 아이고 잠모 자 이런애들은 무시해주고 아이고 무시할 수가 없네요 야우 멋있다 야 노력은 튼터했지 무시하고 아이 계속들 차와네 이건 시댕클럽이니? 음 응 수고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갈게요 백수는 불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렇구나 아니야 백수가 아니야 이거는 어? 학생이잖아 학생 학생은 백수가 아니여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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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쫌쫌쫌쫌 이렇게 좁은 데서 나오지 말고 쫌쫌쫌쫌 쫌쫌쫌쫌 이렇게 좁은 데서 나오지 말고 대박 그렇지 야 쏘나쫌쫌쫌 지겹게 나오자 지겹게 이쪽이다 그렇지 헷 헷 헷 어이 뭐야 이거 폭탄이었어? 아 죽을 뻔 했나 봐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이준 아닌가? 이준인가? 이쪽이 맞나본데 그치? 좀 마치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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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쪽 이지 그치? 맞네 맞네 그를 죽여라 크 장목들 어? 쟤 쿼드코어 데미지 있다 음 C0으로 점프에서 쿼드코어 데미지 아껴 둡시다 일단 기다려봐요 음 지금 안 먹을건데 저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못 가는구나 여기로 애들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있나 정리해야지 뭐 빠이빠이 합시다 빠이빠이 여러분 빠이빠이 나오셔 빠이빠이 나오셔 한방에 다 쓸어버리게 이렇게 여러분 이 게임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은 일단 끝에 가서 일단 끝에 가서 제일 높은 데 가가지고 여기서 일단 한방 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대로 가 다시 또 반대로 가 다시 또 반대로 가서 제일 높은 데서 다시 한번 쏴주세요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또 가 반복해 또 가 또 가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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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무시해 무시해 무시하고 버리고 제일 높은 데 가서 다시 한번 또 쏴줘 그렇지 이러면 정리가 됩니다 웬만한건 그리고 이제 이걸 먹어줘야지 이게 쿼드쿼드임인데 이걸 먹어줘야지 애들이 어 그래 이런 애들 잡아주고요 어이구 자 투명봅 있네 투명봅 또 있어 여러분 끝났죠? 끝이야 어 여러분 진짜 간단하죠 그냥 한번 왔다갔다 하면 돼 좀 귀찮지만 그렇게 나 나름대로 이제 터득했어 어떻게 해서 애들을 좀 정리해야 하는지 터득을 한 것 같아 자 잡았고 열어주세요 갑시다 아이고 이것도 있네 아깝다 내가 먹어야지 그냥 이건 또 뭐야? 어?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? 아하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? 생긴거 무슨 대개처럼 생겼네 아따 의자는 좋은거 가지고 계시네 콕 아드레날린 주사하는거 같아 저기로 가 형제 저기로 가 인마 여긴 내꺼요 자 이분 이분 죽으신거야 근데? 끝이야? 이분은 그냥 끝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등장 뭐 좀 엄청 쎄보이셔다 이면 이게 끝이네 올라가서 여기로 또 어떻게 가 아 여기로 가라고? 미안 어? 아 이거 아니구나 오케이 와우 엄청 많은데? 얘들 거기 있어봐 약오르지 음 그렇지 잠옥도 저격해주고요 쟤 저기 약오른거 봐봐 약올랐어 근데 근데 나한테 못와 불쌍해 음 불쌍해 죽었니? 아 저 bfg 또 있네요 음 잡아주고 자 으응 시공으로 올라가주고 무조건 높은데 올라가주면서 점프하며 싸워야돼 그래야 좋더라고 어딨어? 아 여기 계시네 오우 겁나 아파 음 죽어주시고요 어 어이 깜짝이야 잡아주고 잠 못차가지고 어디서 어디서 뭐 돌진하는 소리가 하난디? 와우 자 에리 하르트만이 어서오세요 야근하다 화장실 와서 보는 실황 아 아 진짜 그 짬짬이 또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야 장오르지 못 내리겄지 아니 애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잡지? bfg 난바랑이 너무 아까운데 어 어 버스커다 그렇지 자 요걸 쓰면 애들이 한방이에요 일로와 일로 내려와 좀 내려와 겁나 세요 악마도 뭐고 상관없어 일로와 다 나와 다 나와 한방이 없어야돼 좀 일로 어서 그렇지 끝이 총알 아이고 와우 턱주가를 욱 돼버렸네 죽어줘 죽어줘 제발 죽어줘 제발 와우 파워 야 안 돼 필싸게 한번 써야겠다 자 어떻게 하나 할지 내가 일단 제일 높은 데 가서 다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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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 다 무시 응 무시 응 응 응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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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무시 자 무시하시고 제일 오픈해 가서 한방 쏴 주세요 엄청나비 끝 또 나와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다시 또 오픈해 가자 일리 또 잡기 귀찮다 넌 시공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팔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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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디지 여긴가 여기네요 헤헷 헤헷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너무너무너무 난사했다 이건 나의 이건 내 잘못이다 이건 내 잘못이다 너무 난사했다 너무 난사했다 이거 BFG를 이 아까운 총을 너무 난사했어 야 이 형님 봐봐 몸빵 봐봐 형님 음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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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슈원님 어서오세요 요즘 잘 못봐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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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원이 매일 안 봐도 돼 진짜로 그냥 오시는게 감사한거지 그렇게 뭐 의무감 가지고 보실 필요 없어요 정말 아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의무감 보지 의무감 가지고 안 보셔야 돼 그냥 풀이하게 네 방송 뭐 못보면 준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헷 헷 헷 헷 헷 헷 야 아프다 아프다 야 드럽게 아프다 야 파워 또 어딨어 돼있네 파워 대결 음 아 얘 이 진짜 야 총알이 없구나 미안 야 그냥 큰일인가 봐 헷 음 맞다 이게 있었지 이게 한방이지 아 맞다 이거 시즈모드하면 한방이 돼 또 있니? 야 시즈모드하니까 한방이야 이거 겁났어 어 있지 또? 또 있어? 아 엘지주나 네 네 네 네 어이구 형님 일로 오세요 오세요 형님 오세요 어딨어 아니 이분 어디야 있어 일로와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지 아주 뿌듯해 하 죽음의 냄새 산뜻한 죽음의 냄새 산뜻한 아 리퍼 목소리 못내 일단 아 리퍼 목소리 못내 이중인가 와우 와우 야 이거 최종 보습이 느낌이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자 이거 또 하나 있죠 아 아 일어나십시오 형님 어 저쪽에 또 하나 됐어 빨리 가 아 또 또 고대충이 또 한 번 더 더 주이네요 어 오키 퓨우 야 거의 엔딩 나온거 같애 거의 엔딩 끝난거 같애 여러분 진짜 진심 어 이중이가? 아 이중이구나 아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있고 또 애들 또 있네요 일단 갑시다 일단 갑시다 시공으로 자 컷 데미지 여기 있구요 아이고 시작부터 달리야네 음 그래 자 ppb 두개 있죠 휴 오우 오우 재밌네 이거 이거 요것도 재밌는데 휴우 호잇 아 못갔네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일단 시공으로 일단 시공으로 일단 이거 먹고 정리를 해야겠네 다 끌어먹고 일단 와라와라 그렇지 와라와라와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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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사 난사 음 음 그래 어 무슬모 무슬모 아까 무슬모 자 동네에 두고요 또 와있지 또 와있지 아 어디야 끝났어 벌써? 와우 와우 야 한번 쏴야겠네 이거 세발 있네 한번 쏩시다 안되겠소 쏩시다 약간 만져서 못간거 같아 어 어 이거 또 오셨네 또 오셨어 이리 오십쇼 이리 오십쇼 이리 오십쇼 야 뭐 이렇게 많아 휴 안녕 음 수고 또 뭐 나왔니 뭐 어이구 야 몸빵이 참 딴다네 다와라 빨빨리 상대해줄게 오늘 형 스케줄 많다 어이구 또 이심애비 오케이 휴 어휴 또 크 와 진짜 덩치들 봐봐 덩어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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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우 휴우 그러지 푸드 자 여기 뭐가 나오는지 이 야 이제 턴이 없다 이제 BFG가 없다 가자 어이구야 이거 이거 이리 오세요 무섭지않아 으응 무섭지않아 하나도 pts 어ụ á Dort 미쳇 야 에너지 심라왔어 큰일났다 어쩌냐 다 먹고 일단은 일단 와리가리하면서 와리가리합니다 아니 이게 내 멋대로 안되 셈픽 세기 안 돼 여기 오세요 너 필요없고 와 이것봐 천지야 천지 천지야 천지 야 BFG하면 더 쏴야겠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일로와 일로와 다와야 다와 애들 높은데 일단 높은데 애들 높고 애들 많은데 이렇게 점핑 에라이 진짜 모르겠다 그렇지 모르겠다 사이버 사이버 파워 여기 계시네요 수고하세요 형님 다 잡았나? 휴 귀여우다 여러분 휴 어 다 싸우니까 보상을 주시네 그냥 오케이 자 하고 다 한거같은데요 이제? 어 여러분 다 한거같습니다 다했구요 저거 슬슬 무너져 내리고 있죠 이제 어디로 와야나 나 저쪽인가? 아 이쪽이구나 오케이 오 Provine 형제요 bagage 측us 인내感謝 자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악마 포탈 오 드디어 네 여러분 최종 보스입니다 네 최종 보스 스테이지에요 바로 둥 시리즈의 최강의 보스 중 함유입니다 소개합니다 마스터 마스터 마인드 와우 이야 저게 간만에 본다 야 둥 1,2 이후로 자 일단은 일단은 뇌 쪽을 때려야 돼 뇌 쪽을 어이구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어떻게 야 좀 쎄다 쎄다 하잇 하잇 아이 띄면 안 띄면 안 돼 띄면 안 되고 그렇지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올라가라는 거야 이거 아 올라가라는 거야 야 에너지 없다 에너지 없다 자 되게 아니다 형 뭐 비슷하게 생긴 했는데 야 에너지 없다 에너지 없다 야 필살기 다 때려 어 아 필살기 지금 안 되는데 일단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일단 써야 돼 내가 죽을 거 같아 자 어이구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와우 이 에너지 어떻게 상대해야 되니 이걸 나도 이거 치료 와우 와우 이거 좀 아프다 와우 신나게 일단 멋있는건 가게 가십시다 킬살기 킬살기 짜식아 짜식아 크으 여기서 다쳤네 오 거의 다 잡았다 좋았어요 어이구 어이구 야 내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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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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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뇌 아프겠다 어 야야야야 야 에너지 봐 에너지 다는거 봐봐 와 와 위에서 쏘면 안되는데 이거 오케이 거의 다 잡았습니다 오케이 야 얼마 안나왔어 얼마 안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야 튀겨주고 뭘로 잡아야죠 이거 야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다 자 힘들어 보이죠 그 고통을 빨리 끝내줄게 내가 내가 그 고통을 빨리 끝내줄게 친구야 그 고통을 빨리 없애줄게 자 기어다니고 있죠 빨리 그 저 불쌍한 친구의 운명을 빨리 끝내줘야겠어요 야 총알좀 줄래 총알이 없다 야 빨리 죽여달라고 가까이 오는거 보세요 어 불쌍해 뭐야 이건 또 야씨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도란맨 야 총알이 없었는데 이게 아 큰일났네 헥 불쌍해요 다리 기 다리 절절 기면서 싸우고 있죠 마지막으로 표정 한번 보고 갑시다 표정 불쌍해 불쌍 아 너무 불쌍해 표정 보슨대 다리를 절절 기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빨리 고통을 끝내주시다 빨리 이 고통을 끝내줄게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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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없애주자 수고했다 빠이 마지막 로켓 런처 빠셔 빠셔 끝났네 음 수고했어 헥 어우 징겹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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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팠어요 아팠어 아팠어 자 글로리킬 뜨고 있죠 잘가라 입에다가 그냥 빠이빠이 진짜 간진하게 싸운다 야 꿀렁꿀렁 이렇게 다 없앤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표정 보스까지 다 깼네요 화성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 오 박사 맞춤 나왔다 네가 포탈의 침략을 막았다 어? 지금은 일단 어? 아 좋아 근데 너무 비싼 희생을 실었다 자 이제 우리 아전트 에너지 없이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전트 에너지라는 그 지옥 에너지라고 해 지옥 어? 내 크루시브를 뺏어갔네요 자 이 열쇠가 마지막 희망이다 나는 이 스토리에서 악마가 악당이 아니야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걸 하는 거야 어? 가자 난 널 죽일 수 없어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게 할 수 있겠지 오우 간진한다 어떻게 사용법을 알고 있지? 자 후우 아 재밌었어 역시 아 주인공한테 마지막 그 지옥 에너지 힘이 담긴 아 크루시브를 그 열쇠만 뺏고 다른 쪽으로 텔레포트 시켜버렸죠 아 재밌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둠 리부트 끝났습니다 일단 소감을 좀 말해보자면 어 어 아 굉장히 액션이 재밌어 진짜 원초적인 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 정말 재밌게 잘 표현해 액션이 진짜 좀 엄청 쩔었어 액션이 주인공이 되게 터프해가지고 무섭지가 않아 뭔가 저 오빠 총 놔두고 저거 주먹으로 싸우는거 정말 재밌게 게임 플레이 했습니다 아우 진짜 고작 인간 하나가 아 아 재밌다 자 이렇게 해서 둠 4 끝났구요 둠 리부트 끝났구요 저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종료 쩡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